오늘 따뜻한 물에 샤워를 시키고 목욕시키고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부견은 80년 노래행위 탁구 탁구의 부견은 찬미하고 여주연구소 대복이 목욕은 빛나하고 부견이 탐방입니다 날개하고 탁구하고 신방알 뿌리고 블랙탄 6마리 백과 한마리 날개하고 있습니다 날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개하고 탑구하고 날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날개하는 물에 샤웨어 아멘 아멘 오늘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일반 애견인 분들이 강아지를 분양 받으셔서 드라이로 건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목욕시키고 따뜻한 히터나 마른 수건으로 여러번 말리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아지들은 목욕시키고 따뜻한 히터나 마른 수건으로 그림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목욕시키고 따뜻한 히터나 마른 수건으로 그림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목욕시키고 따뜻한 척에 했sell 아멘 백구 앞놈이 한마디 나왔습니다 이야아 블랙탄에서 나온 자견은 백구들이 코가 까맣고 모디리 고칠고 긴 애들이 나옵니다 태야되지 않아 날개야 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